6개장 1개만 선택해야 돼요? 뭉튀기 해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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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는 와이프가 구경으로 선택합니다. 와이프가 구경을 선택합니다. 크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? 야끼우동 좋아해요. 감사합니다. 드세요. 드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? 이게 대구 그거예요?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한다고. 아 진짜요? 이 중에 일단 하나만 불러주세요. A조 예선입니다. 아 A조예요? 네 B조도 있습니다. 저는 오 약기우동 맛있어요. 약기우동 여기에 찹쌀 탁수육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. 저 뭉튀기야. 왜 못하나? 이건 안 먹어봤다. 나머지 다 먹어봤어요. 대구 육회장이 이거예요? 굿밥이에요? 응. 근데 이거 뭉튀기 빼고 다 안 먹어봤는데? 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되게 의식 못했니? 내가 좋아하는 거 고르면 되는 거죠? 네. 뭉튀기. 수고하셨나요? 시화 안НАЯ Ruiz wish bypass 뱅 guns 대구 6개장 대구 6개장 매운탕 대구 6개장 매운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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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의 미구나? 대구의 미 중..어? 말로? 무슨 뜻이야? 대구의 신비를 정했어요. 그 중에 5개인데 드셔보셨나요? 내가 좋아하는..아우 야끼우동 몽태기 전부탕? 맛있어요? 안 먹어봤어요. 전부 안 먹었어요? 저도 아무것도 안 먹어봤는데 그냥 야채밖에 안 먹었어요. 몽태기 전 매기매운탕 몽태기 저는 몽태기밖에 안 먹었어요. 몽태기 맛있습니다. 야끼우동 저는 몽태기입니다. 저솔아 몽태기 몽태기 이중에 하나 고르죠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 초딩 입맛이라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누룽국수 말고 칼국수 먹고 싶은데 칼국수에요? 그러면 누룽국수 오늘이 뉴스타입이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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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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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맛있다 뭉튀기지? 이 중에선 뭉튀기죠 매운탕도 좋고 안녕하세요 뭉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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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브란주지 뭐하고 싶어요? 음식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? 스파이징 설명 좀 해주세요 스파이징 스파이징 고구마 스파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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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내가 사는 건 없는데? 뭉튀기 선택하겠습니다 대구신미 대구신미 에이저 예선중입니다 대구신미 제가 뭘 고를 것 같아요? 정답 뭉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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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약끼우동 맛있는데 그래도 뭉튀기 뭉튀기입니다 꼭 드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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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골라주시죠 투표중입니다 3 러브위프 3 러브위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5개 메뉴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아 뭉튀기 여기 저는 광주에 생고기만 먹다가 여기 와서 뭉튀기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나요? 일단은 스타일에서 차이가 나고 색깔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맛은 좀 비슷한데 그런 것 같아요 다 약끼우동은 먹어봤고 국수도 먹어봤고 뭉튀기 먹었고 대구 육개장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논맹이메은 안 먹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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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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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pet은 안 な sûrement운 옷이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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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리비 ürg 신 ایس ii 상리비 상재비 상d 상d 우 thirteen woning wong닥 woning will something 그래요 저는 뭉띵이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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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